민선 8기도 어느덧 출범 3년차를 맞아 반환점을 넘어섰는데요. 이완종 기자가 황규철 옥천 군수를 만나 그동안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네, 구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수님께서 군정을 돌보신 지 벌써 3년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친환경 도선, 우리 두척을 건조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했고 또 우리 옥천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수변구역 해제도 22년 만에 7만 천 평강미터가 해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옥천군의 대표 관광지역인 장계관광지의 2,800여 평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네이크파스크 르네상스를 실현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옥천군의 우수 공공기관인 우리 한마음혈액원을 유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상시 근무인원이 한 200명 정도 근무하는 우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마음혈액원이 옥천에 동지를 튼다면 아마 우리 옥천군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과라고 하면 성과가 우리 옥천군하고 평창군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디지털관광중인증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옥천인구 5만 명 그리고 관계인구 5만 명에서 10만 선포식을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개최한 바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6월 말 기준으로 10만 명을 넘었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옥천군과의 관계인구가 많아졌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우리 옥천군인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옥천군 평생교육원을 183억 원의 예산으로 2027년도 증동원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우리 해외로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려고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마치고 약 350명 정도의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두 번씩이나 선정되지 못했던 우리 농촌협약사업 379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옥천읍과 우리 음변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어나는 기업 입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우리 내년도 증동원 목표로 19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옥천군에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도 피해 현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건수로는 2200건이 넘고 피해 금액도 113억 원이 넘습니다. 또 주택 침수도 71가구가 주택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 금액도 많고 또 피해 주민도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도 30년 전후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온 것을 저도 본 적이 없고 피해 금액도 이렇게 많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조사는 다 마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손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비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은 좀 마련됐을까요? 재난 상황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고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천 정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우리 주민들에게 우선은 피해 주택에 대해서는 응급 복비에서 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저희들이 지정기탁받은 예산으로 추가로 우리 피해 주택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기 2년도 저희들 저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서 옥천군 발전과 옥천군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교철 옥천군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